ㅋㅋ 아아아아 뭐야 뭐야 트위키그 안녕? 트위키그 안녕? 깜짝 놀랐죠? 앞으로 이상이 보일거에요 10초 안에 하나를 골라있고 얘야. 왜 이렇게 해야 돼? 왜 이렇게 해야 돼? 얘야. 뿌러져 뿌러져. 조심해 조심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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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입어야지. 5 4 잠깐만요.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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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야? 말이야 나. 잠깐만. 야! 나 뭐야 나 이거야. 아니 이거 어떻게 열어요? 어떻게 열어? 여기 있구나. 나 뭐야 나. 우와. 이거 뭐야? 한복이네? 옷을 어떻게 해요? 이거 너무 조그매요. What? 잠시만. 아 잠시만. 와. 야 이거 뭐니? 잘 어울린다 야. 잘 어울린다 야. 에잉? 이거 안 들어가. 잠깐만. 저기요. 이거 찢어질 것 같은데? 잠깐만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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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줄 알았죠? 라스트 포장. 지금 자신의 오른쪽 멤버를 받으세요. 왜왜왜왜왜왜. 보셨나요? 야 이게 팀으로 어떻게 쳐? 그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지금을 쳐주세요. 10초 드립니다. 10초 드립니다. 10. 내가 너꺼. 내가 내꺼. 그럼 내가 너꺼. 너가 오른쪽, 오른쪽 멤버. 너가 내꺼 입어야지. 아니 오른쪽. 오른쪽. 아아. 1. 아 이거 뭐야 이게. 아 빼줘. 아 빼줘.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? 내가 오른쪽 사람꺼 해야 돼 내가. 오른쪽 사람. 넌 형꺼 입어야지. 형꺼? 아니 나 오른쪽 사람 뺏겼어. 거기다. 니누 형꺼죠? 어. 형꺼는 어디있어요? 내꺼? 승민이. 승민이? 승민아 원래 형꺼 어디있어? 우진 형꺼. 이게 우진 형꺼데? 뭐야 이게. 나 혼자 남아있게. 뭐야 씨. 야. 내가 어떤 걸 입어야 하는 거야? 하하하하. 야. 아아악. 이거. 뭐야